음악 음악 와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야 너 피지컬 목발한디 음악 음악 김덕배 25세 허은중 만렙 무슨 소리입니까? 구난매그 영화 다 갈게요 고맙다 이 판은 이기자고? 아 이번 판 그냥 가뿐하게 이겨버려야지 내가 이거 광등방언이니까 가뿐하게 이겨볼게 가뿐하게 실버기에 대붙고 있어 안 되겠는데? 야 못 비비겠는데? 세상의 행복은 창을 쏘기 전 야 진 못 갔지? 야 살벌해 살벌해 여기 살벌해 덕배짱님 또 50 감사합니다 아까 스티커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스티커는 웬만하면 스티커에 가뿐해 오케이 스티커 어디다 쓰냐고 스티커 어디다 쓰냐고? 스티커 어디다 쓰냐고? 스티커가 없어 아 저 우측이냐? 아 저거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추기네 약해 빠져가지고 나이스 불치님 혹시 그랩이 있으실까요? 아 마나가 없죠 아 아쉬워라 야 불치님 좋은데 야 하트야 야 바텀이 하트야 바텀 핫하네 여기까지 라인 밀고 갑시다 밀고 가요 밀고 가야되요 마나가 없어서 답답한데 나이스 좋아 밀키한테 떼어내고 밀키한테 선 불클 어떠냐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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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네임 보여요? 안 보이는데 닉네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는 거야 도대체 웃지마요 내 의지로 한 거 아니니까 웃지마세요 누가 보면 나 지척거리는 줄 알겠네 아닙니다 제 의지 아니에요 겁나 웃으시네 좋아요 남의 불행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나 그럴듯해서 진짜 내가 쓰는 닉네임 같아 그래도 열받아 내가 일부러 한 것처럼 보여 그래도 열받아 아니 불클 본격적으로 설명해줘 그렇게 본격적으로 풍덩하드 보험 온라 아니 아니 예 그래도 와 불치 잘하는 거 봐 와 불치 잘하는 거 봐 와 불치 잘해 와 불치 잘해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덕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더블킬 루시아 요즘에 진짜 좋다니까 좋아좋아 괜찮아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아 루시아 되게 좋다니까 되게 좋아 되게 아 아 또 시작이구만 또 시작이 말은 간신인데 닉네임은 충신이야 정말 답답하구만 아 2대1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나 지금 모랑이 너무 빨리 나왔어 1코어가 10 13 10분 10분 만에 나와가지고 10분 만에 나와가지고 냠들이 1 4 이런들 이런들 난 안 이쁘다 여기 봐봐 봐봐 옆구리에서 왔구나 저기 형 사고 사람도 없으면서 왜 그래요 또 이런 신축가에 도착해주세요 춰지 말고 움직여라 나이스 호플 치아석한이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개잘해 저 데프트인데 이분한테 강의 받으려면 올맞아야하죠 아하 개소리하지 마라 아아 덕배짱님 또 감사합니다 이거 또 서른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푸트 저기 드푸트 바로 이것 드푸트 아닙니까? 바텀 캐리구만 아 미드랑 난리났네 아주 우리 미드 정글이 난리났어 아니 정글은 괜찮네 미드가 난리났고만 뭘 안죽어 임마 3위 말고 저거 갈겁니다 불클 불클이 니타던데 와깝다 고성연사포 먼저 간네 진 고성연사포 먼저 갔네 진 뭔생각이지 아 나한테 왜이래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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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한테만 여기 일로 갔잖아 일로 아이 멍텅불이 진짜 그러니까 미드 쳐발리지 우와 쟤 믿지마 쟤 너무 못해 나이스! 와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야 나 피지컬 폭발한디 우와 봤어요? 니가 이거 피지컬 인정하십니까? 아? 와 와 피지컬 폭발했어 아이 뽀록이라니요 다 생각하고 한건데 에이 가이스? 뭘 요정도로 에이 뭘 요정도로 아유 실버도 요정도로 합니다 실버들 요정도는 인정합니다 요정도는 요정도는 해줘야지 또 개기여? 얘 또 개기여? 아니 뭐 또 개기냐? 이쯤에서 끝내주지 아 녹았어 아우 너무 느려진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 아이고 녹았어 녹았어 원들차이 오지고 오우 아 내 눈 내 눈 잘해냈습니다 사람들 인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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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흐흫 흐흫 흐으흫 와아 azonjahって Mensch Jesus Beas max 2. 1. 1. 2. 1. 1. 1. 유니 3. 고 dos 에 오케이 와 진짜 존잘님 아닙니까? 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냐? 왜 뭐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그래 끝났는데 덕푸트 인정 오늘 우리 형이였다 아 오늘 우리 형이였다 덕추라님 1 더 하기를 도겸이 고맙습니다 양학이였다 우리 덕배짱이 1 더 하기를 도겸이 감사합니다 10시와 10개 고맙다 양학이였다 도ukt 다 According 준비 준비